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 통합상지대학교 원년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상지대는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단합된 불굴의 정신과 노력으로 민주사학을 이룬 대학교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앞으로 상지대학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며 더욱더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학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상지대학교에 대한 릴레이 기부 행사로 제가 추천할 분은 우리나라 사학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사학 비리를 척결하고자 헌신해오신 교육부 사학협신위원회 전필건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